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냐의 손발송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이구요 바로 포유나 방송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 잠 눌렀죠 자 위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캐릭터로 고르도록 할게요 서포트가 뭔지 보여주마 시작은 고스나리 고하지 고하 그래서 마치고 박수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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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음 버플 서로 다 있구만 우리팀이 약간 조합이 안좋긴한데 괜찮아 이정도면은 조라크만 어찌됐든 잘 케어만 해주면은 조합이 좋습니다 글쎄요 아직 안 열었네 천천히 할게요 예 금강리코아 안녕하세요 먹어라 또 그만 만들어요 이제 편영상 편영상도 아니자나 됐어 잘했어 니가 다 먹어야돼 아 젠장 됐어 이렇게 내가 몸빵에 쳐주면 돼 됐어 끝났어 어어 조라크다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 내가 진화했고 됐어 진화시켰고 조로아크만 잘 잡으면 돼 조로아크만 잘 잡으면 돼 됐어 헤헤헤헤 조로아크만 잘 잡으면 됐어 끝났죠 끝났다 좋았어 자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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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갑니다 뮤츠 따라갑니다 뮤츠 따라가지만 뮤츠 안 잡혀요 됐어요 이씨니고 안녕하세요 얼른 레벨 6이 돼야 돼 그래야지 뮤츠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 도움은 안돼 맞아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랭크 엄청 열심히 열리겠단 말이에요 됐어 좋았어 됐어 이제 도움이 됐다 쏠랭이예요 같이 해도 돼요 뮤츠만 오면 지 여기 완벽하다 레벨 6 됐다 스카루카리 오케이 좋았어 위쪽 밀었고 아래쪽만 제대로 잘 잡으면 돼 그래 좋아 오케이 우리 우리는 이거 방어만 해주면 되거든 방어만 해주면 이득이거든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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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잡았고 됐어 좋았어 이거지 이게 바로 서포터다 알겠냐 가자 도와주러 가자 시간이 없어 얼른 저기 가야돼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서포터는 또 내가 또 열패지 뮤츠만 얻으면 딱 좋은데 뮤츠야 와라 잡았고 다잡았어 끝 이거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니가 먹는 줄 알았잖아 니가 먹는 줄 알고 싶었구만 진짜 불리해졌다 먹을 줄 했는데 아 진짜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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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우와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하더라 그거라고 아 죽었다 뮤츠가 안올라오네 아 미안해졌다 아 저기를 그냥 먹을 수가 했는데 누가 먹지 그냥 아 안먹은게 텄다 가자 바로 밀어 이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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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먹어 이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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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먹어 버려 먹어 버려 좋았어 가자 원신은 언제 하나요 조만간 할게요 아 원신해요 왜왜왜왜 매일 하는데 방송을 부탁드리지 어 왔다 안녕 아마 야도라는 키가 쉽게 못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디서 이제 뮤츠 뮤츠 따라가야돼 가자 잡았고 됐어 얘만 잡아주면 끝나 됐어 좋았어 그렇지 야 이거 뜻밖의 수확인데 잡았다 이기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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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 야야야 야 너무너무너무 감겨지마 그렇지 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된다고? 가자 일단 가운데로 가자 난 뮤츠 뮤츠만 따라다녀야돼 이제 난 뮤츠만 따라다녀야돼 난 뮤츠만 따라다녀야돼 냅소 좋았어 셔렉가 흐흐흐흐흐흔 그러니까 이겼다! 이겼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맞죠? 제가 연습한 해피너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해피너스 어떻습니까? 일단은 증명이 안 돼가지고 어제요, 가족끼리 늦게까지 밖에 있는 바람에 목혔어요. 아, 쇼큐버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서포터지. 적어도 한 15번 인상을 서포트를 해줘야 진정한 서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킬은 덤이지. 뮤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역시 해피너스. 해피너스입니다, 역시. 후반부는 무조건 뮤츠 따라다녀야 돼요. 좋았어. 맞아요, 뮤츠가 잘하면 돼, 대신. 그치, 그게 좀 있지. 뮤츠가 못하면 망하죠. 아, 이런!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시작해보시는 거는. 아니, 사올산 있으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이겨보도록 하죠. 한 달, 이런! 아니, 좀 갓겜을 하라고.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그럼요. 자, 어떤 캐릭터를 고른지에 따라 내가 해피너스를 고를지, 야도란을 고를지, 아니면 공격해를 고를지. 일단은 있기 때문에 나는 해피너스로 극대화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게임 뭐여? 투티님이면은 뭐지? 그... 좀비고인가? 에, PPS. 그... 그, 뭐냐. 그거하나? 원신! 원신. 야, 이번에 조합은 좋다. 나쁘지 않다. 상대 뮤츠 있고 해피너스. 똑같은 극대화하네. 리피아를 조심해야되네. 우리팀에는 우야... 야도란이 뮤츠나... 우리팀에 야도란이 없... 아, 우리팀에 야도란이 있구나. 뮤츠나 리피아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팀 뮤츠가 잘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야도란이 그래도 위니까 탱커 역할 재료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먹어. 아, 루카리님이군요? 흐흐흐흐흐흫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야지... 됐어. 우리가 다 먹었나? 됐다, 우리가 먹었다. 됐어,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 뭐, 잠깐, 잠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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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있어? 아, 젠장. 초안 좀 불리하다. 아, 저 리피아. 저 자식 알고 있나? 이렇게 뮤츠 왔다. 불케요. 자, 뮤츠가 뮤츠 믿는다. 뮤츠 믿는다, 뮤츠 믿는다. 우와! 미쳤다. 와, 진짜 미치겠다. 뮤츠 너프 시급. 진짜 너, 너프 시급. 아, 진짜 너무하잖아. 와, 오오오오오오, 좋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뮤 TS, 뮤 TS를 잡았으면 느낌 좋아 내가 레벨 6만 대주면은 충분히 이거 극대화시킬 수 있어 됐어 일단 레벨 다 만들었고 이거 어차피 뺏겨 안 뺏기네? 다행이다 가자! 가운데로 가자! 아직 안 때려, 아직 안 때려 그렇지, 우리가 먹으면 돼 일단 우리가 유리하긴 한데 그렇지, 와우! 뮤츠 잡았다, 됐다, 됐다 끝났다, 도움이 내가 도움이다 그렇지 집안쪽 빨리 써줘 됐어, 좋았어 뮤츠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있으면 돼, 좋아 좋았어, 위, 위쪽, 위쪽 잘 해줘 아래쪽에 먹어줄게 야! 뮤츠 노렸어, 와! 와, 쟤 뮤츠 진짜 나쁜 자식, 와! 진짜 너무 나빴다 아, 불리한데 퀵표 낮아요? 이런 빠져요, 빠져요, 일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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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 가야되는데 뮤츠가 아래쪽으로 갈까?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빨리 뮤츠, 뮤츠, 뮤에, 뮤츠, 빨리 와 됐어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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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소, 그렇지 다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와 야, 애매, 어! 아나정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중 오신같이 만냥해요 일단 나 뮤츠 따라가야되는데, 뮤츠가 잘해야지 따라가지 빨리해 뮤츠 이 자식아 똑바로 해 내가 궁까지 달성하면 이렇게 했는데 어 똑바로 하라고 어디가는거야 뮤츠 와, 진짜 미치겠다 못잡았잖아 뮤츠야 우리팀 뮤츠 죽어갖고, 왜 죽었지? 어 아, 뮤츠야 뮤츠야, 지금 레벨업 할 때가 아냐 뮤츠야, 와 빨리 빨리 아 아 참 흐흐흐 아 뮤츠야, 레벨업 할 때가 아냐 널 극대화는 시킬건데 아 아 아 잠깐, 미안하다 내가 먹었다 야 널 극대화를 시켜주긴 할건데 야 너 안돼, 안돼 지금 위에서 우리가 이득 봐줘야 된다니까 지금 아 아 안된다 됐어 와 이거를? 자, 잡아주자 가자 나는 극대화만 시켜주면 돼 나 더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더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돼 극대화만 시켜줘 나는 극대화만 시켜줘 또 이거 또 궁으로 때리려고 그렇지, 다행이다 좋아 나는 극대화만 시켜주면 되거든 야돌아는 왜 거기 있어 이거 망했다 얘네들 왜 레버 파고 싶지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도와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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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리하잖아 야, 난 지금 너를 네 2년 다 돼가네요 자주와요 2년 오 형아 궁을 끼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뮤츠 극대화만 시킨다 뮤츠하고 저기 격투해면 극대화만 시킨다 따라다닌다 뭐 하지마 이렇게 딱 야, 뒤로 가지마 어, 넌 거기 있어야돼 거기 있어야돼 뮤츠야 너 거기 더이상 가면 안돼 잠깐 뭘 잡으려고 하는거니 지금 안돼 빨리와 빨리와 아니 뭐하는거야 아 야, 지금 깨우고 있잖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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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아 이걸 이긴다고? 와, 지는줄 알았네 그니까 지는줄 알았네 와아 지는줄 알았네 와아 지는줄 알았다 씨 일단 뮤츠만 따라다닌 됐어 와아 우와아 와아 끙도하고 영도부 예, 지금 틀어주세요 네 와아 이걸 이겼어 와아 후라이의 꿈 흐흐흐 금강시리즈 노래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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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힜 우퉅 PD 趣 즉 그러니까 퀄리티가 점점 좋아져 네, 퀄리티가 점점 좋아하죠 네 자, 들어오세요 지금 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아마성님하고 이제 서큐버스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해피너스를 연습한 게 신의학교였어 저기 스탠더드에서 제가 해피너스 연습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피너스가 좀 맞는 거야 다른 캐릭터가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아,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랭전했는데 랭전에서 먹혔어요 랭크가 어 진달람님이 예, 랭 아, 비기너네 비기너면 안 되네 비기너면 안 돼요 엑스테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진달람님은 이따가 제가 스탠더드로 아, 스탠, 스탠더드로 한 번 아, 스탠더드로 한 번 갈까요? 한 번 연습게임으로 스탠더드 다 같이 할 수 있잖아 응 스탠더드 한 번 가죠 그래도 뭐 쓰신 게 있는데 간만에 스탠더드로 연습하고 싶은 캐릭터 그래도 후반부에는 무조건 뮤츠 따라다니기 뮤츠 없으면은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액 따라다니기 솔직히 뮤츠가 안 걸리면은 이제 해피너스가 별 필요가 없어 오케이 아, 좋습니다 뭐야, 초대를 해달라는 분이 있잖아 오케이 그러세요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다시 아니 초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초대해달라는 건지 알고 그냥 모르고 그냥 눌렀다가 그 방으로 다시 역초대될지 몰랐어 네, 다시 들어와요, 다시 역초대, 뮤츠다? 뮤츠다가 뭐야? 아, 미쳤다 저기 로비 아이디 치시면 돼요 왼쪽 위에 로비 아이디 보이죠? 저 42992599라고 되어있는 거 치고 도우시면 돼요 됐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꿔주는 거 잊지 않았고요 잠깐만 아마 친구 추가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였겠지 자, 이번엔 스탠다드전 이어도 되고, 져도 되고 2학명 이기면 기분이 좋죠 2학명 이기면 기분이 좋죠 암흑강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오오오오오 좋아요 하니까 바로 잡혔어요 꿀랍이 잊고 뛰니까 엄청 재밌네 이왕이면 이기면 좋으니까 나는 해피너스 좀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5인큐인데 가디안 해주세요 누가요 제가요 가디안 아직 연습 많이 안해봤는데 해볼까 가디안이 아이템이 맞나 맞혔나 내가 이거 아이템 맞아요 해피래요 해피너스 아래요 아니죠 이거 내가 인터넷 보고 안 맞춰서 그래 해피너스는 싹 다 맞춰놨지 어 상대에는 해피너스가 있는데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굴린자 말곤 없어 좋아 난 뮤츠 오빠는 뮤츠 따다다니는 된다 좋았어 이씨님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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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금장인거 팀플은 우리도 지지 않아 자 루카리오가 다 드실 수 있게 제가 양면만 치면 되는 그런 상황 드세요 좋았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깐 아이고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좋았어 좋았어 좋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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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한대도 뜰면 아우 아깝다 좋았쇼 이제 루카리오가 힘들 동안 난 이거 하나 먹는거야 잠깐만 죽는거 아니겠쇼 응 살긴 살았군 그렇다 이득을 보긴 봤쇼 우리가 먹었나 못먹었구나 아 이런 하이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됐어 우리가 먹었어 좋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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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리오님 미안해요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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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넌 죽었겜마 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좋았쇼 야아 그래도 뮤츠락 찾았다 내 위쪽이 좀 불안한데 나 레벨 6만 되면 된다 레벨 6만 되면 된다 가자 뭐야 1대 바퀴려하죠 와 못잡았어 이거를 잡아줘야돼 잡았쇼 쩔쌔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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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미디오뤴 저 뮤츠만 잡아주면 돼 그렇지 아 맞잖아 우리 팀이 뮤츠구나 장 상대편이 뮤츠가 없지 장 와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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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안 잡아줘 야 안잡혀 야 안잡혀 야 아 자시안 도와주려다 죽었네 자시안 누구에요 자시안 누구에요 그니까 자 자 내려와요 내려와요 지금 그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나 레벨 6 되야되는데 아직 레벨 6이 안됐어 됐어 이제 됐다 뮤츠를 극대화시키겠다 뭐야 이걸 왜 뺏겨 와 아 그래요 괜찮아 비기너 하신거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괜찮아요 우리 후반부 노려도 돼 괜찮아 위로 갈까 위로에 아무도 안와 잡았다 빨리 집들어 됐다 그렇지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어디있어 임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게 바로 궁이다 임마 아 아 죽었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 없겨요? 아니 자시안 뭐 없겨요? 흐흐흫흫 아니 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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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겠냐? 흐흐흐흐흐흐흐흫 자시한 뭐 킬 없죠? 예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패언니 구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니! 이걸 넣으면 어떡해요! 루카리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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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왜 그랬어! 아니 밀지 말지 왜 밀었어! 아이고 잠깐만 이거 퀴가 아니지 참! 뮤츠 따라다니면 된다!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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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젠장! 오! 꿀버니구! 안녕하세요! 뭐냐! 천! 천! 아! 천원후버원! 천캐시원 감사합니다! 맛있는걸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사람이겠지? 아! 죽었네! 젠장! 어쩔 수 없다!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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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뺏겼어! 우리!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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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빠져요! 아! 괜찮아요! 뭐! 스탠드 얻은데 뭐! 스탠드 얻은데 뭐! 괜찮아요! 우리 마지막! 잘하면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지금은 밀려도 마지막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이제 뮤츠 레벨업 극대화 시키자! 그 맘밖에 없다! 뮤츠를 극대화 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오케! 뮤츠.. 뮤츠 극대화 시키는 것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케 아 젠장 피필걸 피필하긴 말고 망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팀 자시아 잘할게 있어! 아 젠장 아깝다 아 이기면 기분이 좋지만 저도 어차피 그게 되진 않기 때문에 뭐야 파이팅! 자 중앙가죠 중앙가 안되 고라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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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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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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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주려면 다같이 와야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와 왔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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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죽었어 와 궁을 쓰기 전에 죽었어 와 끝났다 하하하하하하 뭐 이겼다 젠장 자 궁 궁 궁 궁 궁 궁 쓰면 이겨 궁 쓰면 이겨 좋아 아 아깝습니다 압도적으로 지내 어쩔 수 없지 뭐 자, 깨끗하게, 클린하게 에? 에? 진다람님, 진다람님 아니에요? 누구, 에? 훈씨받아보는 이런 스탠다드는 저도 어차피 랭전처럼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나도 서포트를 골고루 못해져 예, 골고루 못한 그 점도 못하긴 했어 이래서 내가 해피너스를 좀 더 연습하는 부분이야 이번에는 랭크매쉬 포인트 리셋이 얻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 완료 잠만보가 자시안을 딜량으로 이겼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과연 한 분은 누가 될 것인가 오케이, 좋았어 아, 방금 자시안 처음 써봤습니다 아하! 어때요? 느낌 어때요, 자시안 원거리한테는 좀 안되기 때문에 스킬 쓰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리캐 많은 쪽으로 했을 때 이제 하면은 가장 좋은 네 보자 이번에는 서포트 혹시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로 뮤치가 상대편 뮤치를 아, 왜 상대편 뮤치를 잘라주면은 이길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흐 матери님 저기 ISCN님 E 늘 그냥 들어온게 아까 사와 daioles사님이 아무나 하나 쓰 beat 라고 하나 더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뱉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둔 겁니다 안그렸으면 썼나요? 라고 물어봤을거에요 이제 연유도 끝났고 내일부터 출근 hör도 머물면은 이제 곧 5만포다 와우 어 야도란이네 샀는데 일단 내가 뮤츠만 잘라주면 이긴다 vrp님 코아 안녕하세요 뮤츠를 잘 잘 볼 수 있을지 뮤츠가 못해야되는데 이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어? 뭐지? 코파 왜 움직여?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마 코파야 자 먹어 그렇지 먹어 하나 그렇지 하나 놔줘 우리는 똑같이 레벨탑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앙을 먹을 필요가 있어 이 중앙을 어떻게 먹느냐? 피카츄가 있다 하지만 이걸로 딱 해주면은 한 대 맞으면 되구요 어쭈어쭈어쭈 자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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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죠 야도란이 있는데 감히 어? 어디지 임마 됐어 이렇게 괴롭혀만 주면 되고 아 젠장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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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못먹었구만 젠장 같이 먹을까? 같이 먹을까? 대신 최후의 잡는건 내가 잡는걸로 해가지고 같이 먹자 어차피 진화는 똑같이 되니까 제가 아래쪽이 좀 위험하긴 한데? 코파가 뭘 골랐을지 스킬을 아 오케오케 쿨 골랐네 됐어 됐어 내꺼야 됐어 마지막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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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케이 좋았어 아래쪽 기분좋구요 아래쪽 기분좋구요 내가 먹었지롱 그리고 니가 이렇게 할동안 잠깐 스폰 한번씩 걸어주면서 절대 못오게끔 해주고 됐어 좋았어 레벨 5 만들었구요 좋았어 레벨 5 만들었구요 좋았어 레벨 5 만들었구요 몇개씩 하나번씩 걸어주고 약속을 맞춰놓아야 되는데 오자마자자자 sp호 피카츄 안돼 피카츄 안돼.. 살려야돼 피카츄 살려야돼 헤에에엥 아악되엥 야 저기있을꺼 이케압다á아아아아앤 novo아앤 우 membr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자 묘츠 오기전까지 잠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잡아! 묘츠 됐어 근데 너 잡힐 preventing 우린 됐어 피카츄 잡아주고 못잡았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넣어주고 됐어 잡았어 됐어 끝 역시 이게 바로 랭전이지 이제 위로 올라갈 사람들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서 때려주고 됐어 좋았어 됐어 웜홀 한번만 더 열어줘 한번만 더 열어줘 열어줘 오케이 잡았구 아 젠장 뮤츠를 잡았고 있는데 아 젠장 망했다 나 죽었다 으아 그렇지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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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유리하다 지금 야 멋지다 뮤츠 자 야 뮤츠 뮤츠가 그치 잘 크면 돼 뮤츠가 잘 크면 돼 내가 레벨 9만 되면은 딱 서포트 가능한데 됐고 잡았고 끝났어 임마 헤헤헤헤헤헤헤헤 가자 먹으러 가자 좋아 뮤츠 잘 큰다 와 뮤츠 레벨 벌써 10이야 좋아 5분밖에 안되는데 아직 5분도 안되는데 벌써 레벨 10이야 지금 있었죠 지금 뮤츠 자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이제 궁이 있으니까 자 뭐뭐뭐뭐뭐뭐뭐大的 아시와줘 음 저기구만 뭐뭐뭐뭐뭐더 쏘줘 안 쏘주니 어쩔 수없다 자 미츠 따라간다 아 미츠 따라가면 안되겠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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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잡기 이하한 필살기가 아니야 됐어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어 갑자기 우리 뮤츠가 아니었구나 어 우리 뮤츠구나 다른 뮤츠인줄 알았어 됐어 좋았고 됐고 뮤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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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뮤츠와봐 뮤츠와봐 뮤츠 안오니? 에이 젠장 다 잡았겨 다 잡았다고 야 이거를 못잡네 어 이거 가면 안되는데 가자 아니야 우리 욕심불이 필요없어 욕심불이 필요없어 욕심불이 필요없어 됐어 저기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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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 필요없어요 네 뮤츠가 뮤츠를 잡긴 했는데 저 숫자로 인해서 당할거같은데 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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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고 그렇지 자 여기서 숨어줬다가 최대한 난 시간만 끌면 되거든 분명히 먹으러올거야 그렇지 안 먹으러오니? 자 준비 다 해놨는데 자 준비 다 해놨는데 21킥 와우 내려와요 자 욕심불이지 마시고 욕심불이시면 안되요 욕심불이면 죽어요 저기 4마리 있다 여기서 지금 이거 딱 다 잡아줘가지고 없애주면 된다 됐어 좋았어 느낌은 나쁘지 않아 자 나 이제 뮤츠만 잡으면 돼 뮤츠만 잡아주면 모든 역할은 끝나 뮤츠만 잡아주면 돼 내가 뮤츠만 잡아주면 되거든 오케이 만렙 만렙 컴온 컴온 잡아아 자 잠깐만 뮤츠가 잡혔어 우리팀 뮤츠가 잡혔어 잠깐만잠깐만 안돼 잡았다 지금이야 때려줘 됐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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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아직 남았어 두 마리 잡을게 있어 그렇지 잡았어 끝났어 자식아 하하하하 4마리 한 마리 어디갔어 피카츄가 있구나 잡았어 피카츄 잡...어봐 어떻게 된거야 피카츄 막아 피카츄 막아 피카츄 막아 됐어 피카츄만 막으면 돼 다른 애들 버프 못 받았어 어 어엉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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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컨트롤 무조건 방어 무조건 방어 무조건 방어 뭐야 뮤츠 넣을게 있잖아 피카츄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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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넣어줘 넣어줘 피카츄 역시 피카츄입니다 역시 피카츄에요 피카츄에요 역시 피카츄에요 야 좋았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잡아요 다시요 그 다음에 잡아요 잡아버려 그 다음에 오호 오호 시간 끄면 이기죠 이겼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뭐 랭전 야 이래야 랭전이지 야 그래도 뮤츠 잡았을때 아니요 저희 좀 위기 있었어 뮤츠 죽었을때 약간 좀 식겁하긴 했어 우리 아 5인 스텐인줄 잘했어 다들 잘했어 다들 야오 볼까요 크로네 오 거의 야 초반에 너무 양아하긴 했어 이게 뮤츠 차이죠 와 드디어 60층 와 드디어 60층 60층을 되게 안정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아 60층이래 16층 이제 17층 까지 어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23층 까지 내가 본거 같은데 포인트를 쓰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와 시청하는 고스나이에게 큰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어 유튜브 구독 한번 신고하시면 고스나이에게 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큰빈님이 누구십니까 큰빈님이 누구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안계시면 이대로 가죠 뭐 큰빈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사원사님을 오케이 납치전공 자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은 뭐지 납치됐어 아주 정당한 납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denk 영광 정당방 이죠 자 보죠 이제 어떤 캐릭터를 고를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랐으면은 당연히 얘로 가져야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서포트 하나 주는 역할로 해서 우리 badass patron님 후반에 제가 껌당지처럼 따라다니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트리오가 있기 때문에 두트리오가 이제 치명타를 날리면은 솔직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상대편에 그걸 봐야돼 상대편에 두트리오가 없고 그냥 뮤츠하고 그냥 다른 캐릭터만 있으면 괜찮고 야도는 솔직히 없으면 되거든 그쵸 맞아요 저도 왜 못하는 얘기가 못하는 아 진짜 너무하지 리피아있다 나인텔들 평가시구 그렇군 아 그래요? 자 내가 키워줄게 아 그렇구나 자 먹어 니꺼야 니꺼야 그렇지 그렇지 니꺼야 니꺼야 그렇지 아 아 아 고르다 오와 죽는줄 알았다 이거를 때리려고 한다고 지금? 내가 먹고 됐다 니가 레벨5가 빨리 진화가 돼야돼 좋아 짜바잉! 우와 찼다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하나도 먹었어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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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뭐야 나 왜 죽어 미애 미애 어떻게 된거야 나도 진화하자마자 아 A87 나 좀 진화 좀 시켜줘 됐어 고마워 미래의 예징 됐어 중앙에 먹기만 해도 충분해 됐다 잡았고 며칠 뮤츠만 제대로 잘 잡히면 뭐야 아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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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면 돼 아아 이런 리피야 알겠습니다 아 뭐야 위에가 상당히 망했었구나 우리 레벨 레벨 6이 돼야되는데 단판 낄게요 알겠습니다 많이 연습하셨나요? 좋습니다 레벨 6이 돼야되는데 레벨 6이 되지않고 있어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됐어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야 일났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다행이다 아 안된다 야 위험한데 난 포기하고 줘야되는데 난 포기하고 줘야되는데 일단은 이걸 해가지고 레벨업하는 그 방법만 가야되 지금 이거 가지고는 되지않아 난 뮤즈를 검비님은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오잠깐 저기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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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운다 카야라 운다 카야라 운다 카야라 운다 카야라 운다 가쟌 아 저 웜을 진짜 잘 친다 와 아직 팔이 안되가지고 궁을 못 쪘어 안된다 야 그래도 어찌어찌 맞긴 막았다 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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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원을 나한테 맡겨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거야 치욕이 강아지님 와 이게 안된다고? 와 이거 밀리는데 야 이번엔 좀 안되는데 큰빈님이 저기 가운데꺼 드시면 안되는데 자꾸 가운데꺼 드시네 그 뮤츠한테 줘가지고 뮤츠 얼른 형장시켜야되는데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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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죠, 좋았죠, 그렇지! 그치! 그거였어 물론 우리가 다 전멸하긴 했지만 잘 쌓았다 전멸하긴 했지만 잘 쌓았다 아 젠장 아씨 이거 여기 있겠나? 잡았고 됐어 어 뮤츠 14다 됐다! 이거 뮤츠만 제대로 잘 살면 된다 이제 좋았어 뮤츠 극대화만 시키자 뮤츠만 따라다니기 뮤츠 따라다니기 합니다 자 우리는 방법이 없죠 이제 뮤츠 뷔피하고 저기 있다 가자 뮤츠 잡자! 됐어 스푼 걸었소 됐소 끝났소 아.. 젠장 와.. 이.. 유리한 상황을 못 이겼다고? 아.. 어디가 잘못된 걸까? 우리 되게 잘 싸웠는데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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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어! 내가 먹었다! 이거지! 어? 이거라고! 이거라고! 알겠냐? 해필 없이 두 번 다시는 어? 두 번 다시는 무시하지마! 알았어? 어? 해필 없이 두 번 다시 무시하지 말라고! 해필 없이 두 번 다시 무시하지마! 봤죠? 이거라고! 이게 바로 해필 없이의 막타! 아니.. 봤습니까? 제가 해필 없이 괜히 연습한 게 아닙니다 네.. 2배의 공격력은 굉장히.. 2배의 공격력을 가진 싸대기는 굉장히 강력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바로 버프한 다음에 바로 싸대기 때렸죠 헤헤헤헤 흐흐흐흐흐흐흐흐 다쳐오 이게 바로 골씨나리의 셔포트 막타 막 셔포트로 막타시키기 네 폐작전 성공 네 아주 좋았습니다 다쳐 골씨나리 연습 많이 했다니까 상대는 리피아가 리뷰즈치보다 없네요 아 진짜요? 리피아가 잘하긴 했지 리피아가 계속 왜 안들어와요 어? 꿀벌님 뭐야 배틀중이잖아 그러면 납치를 또 시전을 해봐야죠 납치 시전 온라인 어 됐다 연습 많이 하셨죠? 리피아가 9만무치가 5만대였는데 아하 그치 리피아는 솔직히 무서워 어 그 야 그 그 솔라빔 솔라빔 쏘든가 뭔가 그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아파가지고 유추하실거면 얘 고를게요 상대.. 우리팀 뭐 고르는지 좀 보고 난 최대한 극대화 나는 극대화가 목적이야 나는 극대화가 목적이야 야 근데 방금 전파는 진짜 질뻔했다 막타! 막타 진짜 해피너스윌 안 먹었으면은 네 큰일날뻔했네 진짜 질뻔했네 와 조라크 무섭다 그러니까 튕겼었넹 그냥 이런 그러시면 아니대요 일단은 얘 망란 망란이 형한테 모든걸 다 주고 그렇지 니가 먹어야돼 나는 핫살짝치 있기 때문에 그냥 니가 한거 그냥 주워먹으면 되거든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네 야씨 야씨 큰일날뻔했네 하지마 먹지마 아 못먹었어 아 자 뮤츠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잠깐만 왜..왜 죽은거야 안죽었지롱 안죽었지롱 그리고 넌 죽었지롱 아 젠장 그게 안돼 됐다 됐다 망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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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다 왜 들어가냐 됐어 뮤츠 왔으니까 아니 아니 괜히 뚫으러 갔나 아 레벨 6이 얼른 돼야 뮤츠 극대화를 시전할게 있는데 그렇지 두라크만 잡으면 된다 아 아 젠장 아 젠장 뭐 먹었구나 됐어 우리가 먹었구 위에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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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오 좋아 와 와 상대 진짜 열받겠다 와 상대 진짜 열받겠다 저런 느낌이었구나 확인 저런 느낌이었겠구나 기분이 상당히 댕 같겠네요 레벨 8 맞춰놓고 몸을 적당한 타이밍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됐어 맞춰놓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뮤츠 뮤츠바라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여기 뚫을거잖아 그치 아 아 아 아 아 됐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나는 뮤츠바라기만 하면 돼 줘 줘 줘 버려 저거 아 뮤츠가 평가적으로 약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허니빈이 잘했는데 안돼 젠장 마지막에 다행이구만 아 아 죽었다 아 살리는게 그게 아니었나 좋았어 망란용 그때 밑에를 치는거야 좋았어 아주 좋은 선택이야 9초 있길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애에에에엣에에에에허에허에에엣에에이라고 자 더이상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랩업하면 돼 우리 우리 여기서 지금 랩업하면 돼 우리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무리할 필요 없는데 가운데 우리가 먹어주면 돼 충분해 와 됐다 해주고 아 가지마 뮤츠한테 가고 싶은데 뮤츠한테 가고 싶은데 너 아까 나도 자두기업 했다 임마 됐어 아니야 아니야 갈 필요없어 가지마 가지마 아 젠장 우린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린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야 저 너무 잘 컸는데 왕취가 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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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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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죽는줄 알았네 못 이기는줄 알았네 됐어 으 나도 가고 싶어 와아 찾았다 야아 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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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 못 먹어 이거 무조건 막아야돼 어디가 라프라시 어디가 라프라시 라프라시 아 잘했구나 아 젠장 넣어버렸어 아 젠장 이걸 진다고? 쭈미스틴 뮤추 부활 쭈미스틴 뮤추 부활 쭈미스틴 뮤추 부활 그렇지! 좋았어 와 뮤추 부활로 인해서 우리 판도는 바뀌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쟈나? 쟈나? 이겼나 쟈나? 이긴거 같은데? 예 이긴거 같은데? 이게 이기 이기 이긴거 아닌가? 아니 처음에 우리 골 넣었잖아 그래도 쟤네들 많이 죽어가지고 예 와 겨우 이겼다 와 겨우 이겼다 야 겨우 이겼네 와 시고하셨습니다 야 와 위험했다 솔직히 위험했다 그 중앙에 레쿠자 먹히고 나서 진짜 위험했다 아 중앙에 레쿠자 먹히고 나서 진짜 너무 위험했다 진짜 야 이거를 이겼어 와 조로하크 너무 무서워 그니까 조로하크 그거 진짜 무적이잖아요 연속기 되면 무적이잖아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냐입니다 빨리 와 시청해 고스냐 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랑 비슷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냐 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로하크 와 힘들었다 진짜 진심 너무 힘들었다 자 아무나 안 들어오십니까 네 또 제가 납치를 해야겠습니까 네 어 네인샤워카진 계신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전파력 가끄만 아 어? 세계랭킹 올라갔다 8228이야 세계랭킹 올라갔다 와 드디어 세계랭킹 등극됐다 야 드디어 세계랭킹 자 보정 자 보정 우리팀이 무슨 캐릭터를 고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도란을 해야될지 해피너스를 해야될지 아니면 공격해를 해야될지 좋아 이번에는 있어 얘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세계랭킹 고라니 그렇죠 고라니라니야 고스나 리 예 고스나 리 어 우리팀 조합 좋다 조합 좋아요 어? 에? 에? 진짜? 이렇게 간다고? 물론 나쁘진 않아 완벽한 고라니를 보여주지 뭔소리에요 헉! 왜요? 우리 플레이어드님 왜요? 방금 전에 제가 해피너슈를 막타쳐서 이긴 것도 있다고요 영상 올릴게요 제가 아 저 얘기인데요 고라니 아 그래요? 상대편 일단 뮤츠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일단 리피아 없어요 예 일단은 젤하우라 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웬만할 대체 다 물몸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신산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하나라도 잘 쓰는게 좋지 예 저도 이제 얘까지 4마리 키울 수 있어요 이제 또 연습해야지 자 잡어 니꺼 널 위해 준비했어 내께 아니야 니꺼야 널 위해 준비했어 니꺼야 니꺼야 아니 하나 내먹었다 미안하다 내가 먹었지 너 그리고 너 에너지 채워주고 빠져주고 레벨 6까지 되면은 이제 뭐냐 뮤츠를 바로 극대화시키는 아이쿠 여기까지 안 땄다 됐어 내가 먹었다 됐다 여기가 지금 변신한거야 좀 이따 변신해도 되는데 너 땜에 저거 먹을 수가 없잖아 지나 있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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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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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다 됐다 한번 해주고 좋았어 립 오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근데 위쪽이 좀 위험한데 왜 오 저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다 죽은거야 왜 다 죽은거야 왜 다 죽은거야 오지마 임마 어차피 넌 나 못잡아 임마 난 못잡는다고 뮤츠 왁세임마 아 렛츠 왁세임마 렛츠 왁세임마 렛츠 왁세임마 나 못잡은데 나는 이제 우리 충분히 이기셨죠 아 젠장 뮤츠 극대화는 시켰는데 아래쪽이 조금 위험하다 빨리 가자 내가 뮤츠 화이팅 금방 갈게 금방 갈게 뮤츠 아 이런 와 이거 졌다 위쪽 화이팅 아래쪽은 안된다 위쪽 화이팅 그렇지 내가 널 극대화 시켜줄게 빨리 레벨업 하자 그렇지 그거지 내가 너의 레벨업을 극대화 시켜줄게 잠깐만 잠깐만 뮤츠 거기 있으면 안돼 지금 그렇지 잡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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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씩 잡아줘 그렇지 껌딱지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데 잘 잡았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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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거든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거든 그렇지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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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난 죽었다 야아 뮤츠 캘렸다 야아 얘도 뮤츠 캘렸다 와아 뮤츠 캘렸네 올라가지 않니? 뮤츠 니가 올라가야 될 터인데 레벨 12 13까지는 어떻게든 키워줄게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잡자 됐어 좋았어 끝났어 너 여깄는거 다 어 없네 자 욕심부리지 말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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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리 필요없어 욕심부리 필요없어 욕심부리 필요없어 어 욕심부려도 되겠다 잠깐만 뭐야 어 뭐야 뮤츠 죽었다 젠장 젠장 아 젠장 아야아 나 혼자 있었던거지 그치 넣어줘 넣어줘 리피아 화이팅 리피아 화이팅 리피아 화이팅 아 젠장 못났다 이거 위험한데 어느쪽으로 가야되나 뮤츠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돼 오케이 뮤츠 위쪽으로 인스 와아 와아 이제 우리 모여있어야 되는데 잘할게 있을까 아 큰일났네 우리 이제 모여있어야 되는데 자 떨어지지마요 제발 공격하지마 레벨 10이 닫으나 아 이런 자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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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갔다오면 안되겠니 그치 한번 갔다와줘 그치 한번 갔다와줘 그렇지 뮤츠 일로와 리피아 리피아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리피아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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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우리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물론 레벨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빨리 리피아 니가 와야돼 됐어 잡는 캐릭터 없기때문에 왔다왔다왔다 얘네 물몸일 때 한번만 잘 싸워주면 되거든 물몸이라서 한번만 잘 싸워주면 돼 난 멀리서 그거 할거니까 가자 잡으러 가자 아 뭐야 어 됐다 괜히 잡았다 됐다 됐다 잡았고 2마리 잡았고 이겼다 이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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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랭크가 오르고 있습니다 랭크가 오르고 있어 딜 한번 볼까요? 딜량은 아하 이번에 많이 안싸웠나? 복구 완료 16.5층까지 왔습니다 지금 혼자서는 못했는데 이거 갇혀니까 금방 올라가네요 자 10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들어와요 저희 인원도 많이 없는데 같이 우리 냉전으로 열심히 울리도록 하죠 핵심 딜러 킬 전부 이동기야 왜 괜찮아요 이겼으니까 괜찮아요 들어와요 빨리 우리에게 시간이 없죠 개구리한테 굽막으면 도망을 너무 잘 가 그러니까 근데 개닌 잘하긴 했어 상대편 개닌은 잘하긴 했어요 이번엔 누구를 골라야될까요? 한번 볼게요 누구를 골라야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하던거 하시면 되요 냉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캐릭터로 고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왜 이렇게 AI 같냐 아 이런 이번엔 좀 아쉽네요 조합이 옷인가? 보수는 아닌데? 네 보수는 아닌데 뭔가 복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은 뭐 실력을 보면 알겠죠 뭐지? 라인도 제대로 안정한거였죠? 뭐해요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거야 갑자기 저한테 그냥 보수는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뭐지 이롱 헤헤헤헤헤헤헤 못 먹어 임마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스트레이를 먹으려고 엽 에이헴 못먹었다 렉 또 렉이에요? 안 돼 그만 렉 걸려 이거 같이 타이 좋게 먹죠 어이구아 아잘못 눌렀어 아잘못 눌렀어 오케이 좋았어 아 여기에 뮤츠가 있었나? 우리 팀에? 아 여기 창게 팀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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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먹었어 아니 나 못먹었나? 안녕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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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냐 Ben 뚱neh 와아 먹었다 아니 근데 허니비님이 진화를 하셔야 되는데 진화를 못하네 저거 무조건 먹어요 에 뭐야 다들 어디갔어 아아아아아아 뮤즈가 죽었구나 이번엔 지겠는데 우리팀이 못하는데 특히 AI같이 된 애들 진짜 못하네 진화를 아직까지 안했대 못한건가 안한거야 잡았고 잡았고 이리와 아아 젠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싸우지마 싸우지마 제발 그 다음에 너무 으글고 오겠지 그냥 잡아주고 이런식으로 해준 다음에 아아 안된다 야 우리팀이 일났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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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났는데 응 아아 못잡았다 아아 못잡았다 아 젠장 아아 이건 말도 안되는 아아 아아 왜 쟤가 잡혀 망했다 아아 망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왔어야 했어 내가 빨리 왔어야 했는데 못 왔어 아아 이건 말렸다 아아 전투 한번만 잘하자 전투 한번만 잘하자 화종 하아 ivos 아아 아아 으 로 할 레벨 8 아냐 그게 아직 Ты 아직ai 아니기때문에 뮤츠 잘 커주고 내가 레벨 9정도 되가지고 잘라주면 되거든? 아직 레벨 8밖에 안되가지고 지금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우린 이제 모여서 싸워야돼 우와 안된다 궁이 없어 아 아 궁이 지금 나타났어 그래 어쩔 수 없다 아직 할 수 있어 왜 가자 끊으러 가자 한번 한번 끊자 한번 끊자 와 한번 끊어주는거야 그렇지 잘했다 자 이렇게 분산해주고 일단 투자해준 다음에 이거 하나 먹어주면 돼 그러면 아래쪽은 뚫었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바로 가서 이제 랩 뭐냐 저기 같이 이제 지켜주면 되는거야 자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아 못잡았다 이게 분위기 나쁘지 않아 지금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쁘지 않아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아 아 이 어 루카리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네 방식 운행도 와주신것을 환영합니다 오신김에 칠석체크 한번 시켜주시구요 좋았죠 이제 궁도 모였겠다 따라다녀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딘지 모여있어야 한다고 팔로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셨을까 자주 오셨어야 했는데 아 아 그리고 잡아주면 됐어 피카츄 잡아줬어 좋아 이거 좋아 아 못잡았다 아직은 힐 때가 아니야 아직은 힐 때가 아니야 내가 잡아야 될 캐릭터는 따로 있어 안녕 안녕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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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뮤츠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이런 큰일 났다 그렇지 와 죽진 않았다 빠져 작전상 후퇴 뮤츠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자 우리가 분리해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 톡 아 못잡는다 레벨 10점 10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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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로 와 임마 너로 가자 잡았어 오지마 임마 너가 되는데 어디갔어 다들 다들 죽은거야? 아 다들 죽은거였어? 아 아 너가 되는데 지금 너로 가요 빨리 방어 방어로 하거나 너로 가야돼 아 졌다 아 왜 죽은거야 다들? 왜 죽어있었어? 야 20초 남았을 땐 얼른 넣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없길래 아무도 없길래 봤는데 다 죽어야 했더라 젠장 다 죽어야 했을끼 젠장 드디어 한번 졌구만 아 라프 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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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거나 뭐 이런건 없었기때문에 와 근데 이제 예전에는 6,7씩 깎이는게 10씩 깎이네 야 이제 지는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 자 아무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내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다만 스케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이상했나요? 난 잘했던거 같은데 초반에 좀 성장을 못하긴 했어 개구리가 성장을 좀 빨리 했었으면은 견제할때 충분히 막을 수 있을거 같았는데 그게 좀 안돼가지고 자 아랫쪽부터 이렇게 친구로 참가 요청하면은 사월타님 오케이 컴온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째 출격 안했다니 이런 혼나이겠구만 납치당하고만 있다 이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숙명이에요 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조합을 잘 갖추는게 좋습니다 자 참치 참친참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내리의 크림제입니다 유튜브 다만 스케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나는거 어? 상대편에도 뮤츠 해피너스 있다 하지만 야도란이 없어 그렇다는거 라프라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가 학장 어디갔어 아니 잠깐 불안하게 그러지마요 왜그래요 오 야야야야야 쪼금이 아주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사월타님이 졸지에 아래로 가게 생겼잖아 자 레벨업 잘해드릴게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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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렇게하면 너희는 나 못죽여 백날가도 못죽여 알겠냐 레벨 6까지만 되자 뭐야 화요인이 왜요 왜 고발해요 내일 이제 출석을 뭐냐 저기 곧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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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았고 됐어 아래쪽은 유리하긴 했지만 위쪽이 약간 문제네요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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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중앙 가자 레벨 6 잡았고 잡았고 좋아 타월사님만 극대화 시키면 돼 아 아니 다들 어디갔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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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막았어 해냈어 우리가 우와 됐어 아니 그걸 왜 먹으려고 하는거야 끝까지 때렸어야지 아니 그걸 왜 먹으려고 했어 끝까지 때렸어야지 끝까지 때렸어야지 아 젠장 못먹었다 아 이런 그렇지 아 근데 2대1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겠다 잘했어요 좋아요 굿 그리고 오겠지 저 뮤츠가 오는 순간 죽었어요 나 잘가요 뮤츠 뮤츠 잘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아 저걸 못듣는다 아 아 믹냥이 형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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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어 뭐야 나 왜 죽은거야 우리 빛이 어디갔어 위에 위에 있어요 잠깐만 왜 위에 있었어 어 그래도 막았다 어 마스터컵 축하 축하 우리나라 형님 축하 축하 먹어 원래 난 유치에 따라가야되는데 지금 여기 넣기도 바쁘다 내가 먹게 내가 먹게 그렇지 야드람 혼자 쏘는 안돼 일단 일단은 가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바로 내려가주고 저기에 이제 두 마리 정도는 묻힐 수 밖에 없다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뮤출 레벨업을 시키기 이전에 앞서 제대로 확출해놔야겠다 일로완 와봐봐봐 살려줄게 됐어 이렇게 살리면 되죠 이게 바로 서포터 공부중 오오오 무슨 공부 아 중간공사 뒷마문사 그건가 12까지 되면 가장 좋고 위험하다 위쪽 가야겠다 아 대학교 대학교 아 오케오케 확인 좋았쇼 좋았쇼 유츠 학습 잘해버려 학습 잘해버려 가버려 오오케오 워오 화이팅 잘 되실거에요 아 그나저나 저기 바리스타 자격증은 어떻게 했나요 아 아 아 아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네 가자 야 야 안죽지 일단은 최대한 버텨야지 안녕? 내가 거기까지 갈거 같니? 내가 거기까지 갈거 같니? 우린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잘만 지키자 뮤츠 부활했다 위쪽 위쪽 가야겠다 노트북 또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좋아요 그냥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도 돼 아 해피너스가 좋나요 엄청 좋아요 이 그니까 개인적인 캐릭터로는 별로 좋진 않은데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는 해피너스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이 조합대로 가면 진짜 이긴다 우리 진짜 해피너스 서폿 1티어 음 그렇대요 야 좋아요 와 십식 깎이는데 플러스 되는 거는 8 이렇게밖에 안 되네 야도란 재밌당 재밌죠 그 잡히 잡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들어오실 분 안 계십니까 라프 맞고 직사했네 이덕 자 한 분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내 공부하기 전에 포유해야지 그치 알라인이 답이다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투티님 왜요 무슨 일입니까 누가 투티님 괴롭혀요 골피나리가 응징 안복합니다 들어오셨고요 민란용님 들어오셨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자 일단은 냉전이라서 저는 최대한 조합을 맞춰서 가야돼 왜냐면은 이제 그 실력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오히려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피너스 써줘야돼 아 그래요 쫄랭에선 뮤츠하기가 싫더라구요 왜요 어 어 잠깐만 뮤츠가 없다고 아 있구나 좋았어 오 리피아 근데 냉전에서 올리려면 뮤츠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요새 그 파티애니멀즈 굉장히 재밌더라고 네 영상 새벽에 올릴건데 모크는 스피드 포켓몬의 밥이죠 그쵸 맞아요 진짜 밥이에요 먹어 리피아가 지나를 빨리 해야돼 비꺄 으으 없이 뭐하는거에요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안이 돼요 이러면 아니 돼요 내가 두 개를 먹어버렀잖아 됐어 먹었죠 빠져x3 리피아만 진화 되면 돼 리피아만 진화 되면 돼 오케이 좋았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 좋았어 이제 그걸로 적당하게 잘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네 해피너스 좀 자주 사용 중이에요 그렇지 됐어 또 왔어 그렇지 됐다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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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이제 우리팀 왔고 그렇지 이제 뮤츠도 있어 오케이 어 좋았어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 맞아맞아 레벨 6이 안되지 참 이제 여기가 잘할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때려줘야되지 됐어 내가 먹어주고 빠져주고 빠져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면서 우리 레벨 6까지 키워주신 다음에 이것도 한번 잡아주고요 자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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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해서 때려주고 이것도 한번 때려주면서 좋았어 어 가운데 가요 가운데 가요 가운데 가요 됐어 먹었어 알아서 잘펴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맞아 나 레벨 6이 안되지 참 잘 먹었어 우리 잘 먹었어 우리 레벨 6만 되면 된다 진짜 레벨 6만 되자 그렇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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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을 줄 몰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기 잠깐만 왜지 뭐 어떻게 죽은거야 어떻게 죽은거야 모크 때문에 죽은거야 네 여기 4마리가 다 있어 안 돼 올라아 올라가면 되나 올라가자 네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죠 위에꺼 밀어버리자 으에에에 좋았어 뭐지 역시 극대화는 최고야 극대화는 최고야 극대화는 최고야 분명히 여기서 만나겠지 누군가 저 레벨 8 줄게 이거 넣어야지 이거 넣어야지 어 민난용님 좋았어 민난용이 극대화를 시켜주고 가자 아래쪽 가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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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못 막아 어차피 못 막아 아래쪽 먹어야돼 막을 수 있어? 어 리피아로 끊어주긴 했는데 뮤치 뮤치 레벨업을 시켜줘야래 어 어디로 갈까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좀 불리하긴 한데 괜찮아 이 정도 불리함은 커버 가능하지 뭐야 저걸 먹는다고? 아 아 젠장 지겠다 아 안된다 그래도 뮤치를 잡고 그렇지 뮤치는 잡고 내 방전으로 그렇 아아 이런 잡혔군요 그때 데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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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근데 난 서포트를 할 때 쟤를 변제할 수 있는 칠한이 없는데 아 못잡았다 잡았나? 잡았다 와아 내가 대신 다 맞아줬다 너희 죽을까봐 때려야 무조건 때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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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꺄 아니야 드셔야 되는데 이거 리피야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구만 안녕하세요 엄지님 어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넣지마요 그렇지 그렇지 아 못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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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야 큰일 났고 있다 그렇지 뭐야 리피야 잡힌거야? 연휴 끝 시험 시작 이런 뮤츠를 극대화 난 뮤츠 껌딱지 뮤츠만 따라다니면 돼 이제 알겠습니다 시험공부 화이팅 시험공부 화이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멀리 가지마 제발 안 돼 라플라스 위험해 도전 어 뮤츠 죽었고요? 아 뮤츠 죽었구나 아아 그렇지 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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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만 해줘 시간만 끌어줘 시간만 야아 이거 걔 먹네 아 이건 졌다 아 아 이거 뭐가 잘못된거지 아 전투력이 너무 딸렸나 아 10씩 깎이는거 좀 에바지 10씩 깎이는거는 6,7씩 깎여야지 10씩 왜 깎여 안그랬잖아 랭크 올리기 힘들게 세계 랭킹 8,7,9 1위 8,7,9만 지우면 1위 지만 나는 1위가 되지 못하는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겨야되는데 이겨야되는데 우리 민냠형님 이기고 공부 시작해야 공부 잘되는데만이지 자주 놀러와요 그럼 자 일단 조합을 봅시다 어떤 조합으로 갈지 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로 갈 수 있게 하고 뮤츠 뮤츠 민낭형님이 그러면은 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해서 뮤츠 아니 뮤츠 공략만 때려주면 되거든 상대가 상대가 스피드 캐릭터 밸런스 캐릭터만 없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네 봐야죠 어허 지키는데 힘 못쓰는데 나인테일을 잘 밀어주고 이러면 되겠다 나는 우라우스만 제대로 잘 반복 잡는데 뭐야 뭐야 꿀번리 7777KC 상금에 3연승하기 아유 감사합니다 7777 우원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뭐야 아우 아우 기분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왜 고박기부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거 고천시재가는 야 미션이라고요? 아 미션이에요? 아 준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이미 3연승 2탄 했잖아 자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미션이었구만 근데 미션이 왜 안뜨는거야 아 왜 자꾸 뒤로 때리는거야 좋았어 뮤츠가 잘했어 땡큐 좋다 말으셨네 그니까 나는 받는줄 알았더니만 받는게 아니었어 아아 진짜 저 텀이 굉장히 좋아 허니비님 좋아 아주좋아 빠져주고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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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어보라고 아 줄거랬나? 아이고 됐쇼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자 일단 가운데가 나도 할테니까 어 좋았어 아래쪽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래쪽 아주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내가 먹구여엉 좋았어요 빠져주고여엉 자 위에것도 먹어주고 꼴 넣지마요 아직 안돼 아직 안돼 뭐야 다 다 다 내려온거 같은데? 아니구나 다 내려오진 않았네 어허 누구맘대로 지나라라했나?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아! 못먹었다 죽어 죽어 죽어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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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져주고요 어 뭐야 우라우스가 왜있어 하나씩 먹어주고 됐고 우라우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거는 아 위쪽으로 올라왔다는거는 이거는 기회야 잡았고 잡아 됐쇼 어디서 야도란이 있는데 우라우스가 어 그러고있나? 어? 어 어디서? 와우 아.. 저 비비기 비비기 진짜 싫다 비비기 됐어 내가 잡았고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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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이거부터 잡아야 돼 제발 왜 다 죽은거야 왜 다 죽은거야 됐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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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저기에 잡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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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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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쓸걸 그렇지 피카츄 잘한다 울하우스만 끊어주면 되는데 갈 수 있을까 울하우스 이쪽으로 그전에 끊어졌나 그전에 끊어졌구만 됐어 왜 못먹어 이거를 아 먹는구나 자 울하우스 끊어주러 갑니다 울하우스 끊어주러 갑니다 여기 안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먹어줘요 먹어줘요 하면은 안되고 그 다음에 너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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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하하하 잡아주고요 이것도 잡아줘 뭐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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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아 위험해 그렇지 밀어주기 좋았어요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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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전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았쇼 좋았쇼 유치가 있기때문에 이거는 뭐 게임이 셋이 됐습니다 자아 와아 잡았어 됐어 아아 못잡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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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와아 에너지가 진짜 없다 그렇지 아아 뮤츠가 잘 잡았는데 아아 아아 이런 좀만 더 같이 익혀주지 글재를 못찾고 위로 올라가시다니 올라가자아 아래쪽은 뭐 희망이 없죠 아래쪽은 희망이 없죠 가자 자아 어허어허허어허어허어 어허어 엌어허어어허어어 어허어어허어허어허어 아, 30분 10초라 가지구 쓸 수가 없잖아 파이팅 니가 거기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임마 아 안된다 다들 어디갔어 어디갔었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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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면 좋겠다 집유 집유 못잡았어 일났다 그렇지 우라우스만 솔직히 잡아주면 되거든 끊어주면 돼 이제 우라우스만 내가 제대로 한 번 더 끊어주면은 이 싸움 이길 수 있다 가자 때리니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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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우스만 제가 제대로 끊어주면 됩니다 따는 애 안 끊어줘도 돼 우라우스만 끊어 오우야 그래 얘 끊자 아 아 우라우스를 끊어주면 돼 뭐야 뮤츠는 어디갔었던거야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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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뮤츠 뭐해 아아 가지마 가지 아니 가야돼 가야되긴 하는구나 아아 아니 뮤츠가 왜 뒤로 빠졌지?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아아 아 진짜 아니 왜 빠진거야 뮤츠 아 같이 싸워야지 우라우스 안 끊고 일부러 두트리오 끊어놨었는데 아아 뮤츠 뮤츠겠네 진짜 뮤츠 어디갔냐구요?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자꾸 MVP가 되면 안된단 말이야 거부하였습니다 에이 젠자 어쩔 수 없어 저건 못 이겨 뭐 앙 앙 뭐가 문제였을까 분명히 우리 연싱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앙 아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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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랜 그니까 이기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슈당 어어 일단은 보자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겠어 누구 고를 거니 누구 고를거야 아! 봇이에요? 보시라구요? 진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보신가? 아, 보시에요? 자, 보시니까 양악 한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또 얘기 달라지지 다 포인트밖에 안주지만 그래도 피싱이잖아 설마 보트한테 지겠어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네, 맞네 양악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미션 거면 좋은데, 참 그치? 이거부터 미션 거면 진짜 좋은데 뭐야, 이 AI, AI 자식들 뭐하는 거야 AI 뭐하는 거야 젠장, 내려가야 되잖아 라인 안 지킬래 꼬여, 그만 아니, 난 그거부터 공격하지 않았다고 어차피 AI가 저거 못먹기, 안먹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녕, AI 안녕, AI 잘해, 해요, 나 오와 잠시 깜깜깜깜깜깜깜 cabinet 뭐지? 이 압박감은 뭐지? 안녕 에이아이 안녕 잘가라 자 왔구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분명히 여기부터 나올거란 말이죠 어허어어 불나방이 뛰어들고 있네 뭐지? 자 잘가라 아 시태시 좀 풀자 간만에 이제 가운데는 안먹기 때문에 가운데는 제가 그냥 다 먹어주겠습니다 음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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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 달달 안녕 한번 무리 한번 해볼까? 들어갈 수 있는 점 무리 한번 해봐 자 들어갔어요 빠져주시고 일로와 일로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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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일로와 일로와 괜찮아 괜찮아 잡죠 어 왜 돌아가신거야 난 죽지 않아 안녕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 나를 에잇 나를 쓰여 이이이이 궁을 쓰게 만들어 나를 나한테 궁을 쓰게 만들어 오호 방전 뼈 아프구만 자 호두니 발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발로 하시는 고스나리의 클림대입니다 유튜브 방송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호두맨은 그 원신의 그 호두를 얘기하는거죠 야 뺏어 뺏으려고 했어 지금 방금 탈취하면은 나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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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에요 자 이거 먹어주고 호유방수 보려고 찾다가 잘어졌어요 호유방수하면 또 고스나리 아니겠습니까 방전 방전 저 방전은 못이긴다 와봤습니다 눈에 띄어서 잘어졌어요 눈에 띄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이죠 네 꼭 나쁜사람이 이어야되요 위에 버려 위에 버려도되요 AI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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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잠깐 아프다 아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프다 야 AI인데 아프다 네 텐션 높죠 맞아요 호유빈이 텐션이 높은 방송이에요 절대 낮지 않아요 뭔소리에요 평소에 안보는 방송이라니 죽었어 너희들 모여있지 끝났어 이놈 안녕 그리고 너도 끝 오오오오 저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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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와아 이거를? 야아 야 잠깐 야 당연하죠 이거 지금 다 시참이에요 네 야 이거는 잠깐 AI한테 지는거 아니겠지 지금 응 안녕 우와 오오오오오 방전이라 저 가까이 있으면 아파 오호 오호 잘가라 아프죠 뭔소리에요 그런 억측이 어디있습니까 자 일로와 가장 레벨업이 잘된 AI 잡자 와 한대 안맞았어 와 저거를 타라 하지만 다시 죽었다는거 와 AI 치고는 꽤 실력이 있어요 오오오오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야 AI 치고 아 이게 지금 AI전이라서 지금 막하고 있는거에요 일로와 일로와 귀엽게 내가 해줄게 됐어 잡았고 가자 너도 잡아줄게 없앤마 보시면 놀아야죠 지금 엄청 놀고있습니다 순간 질 뻔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AI한테 죽을수도 있지 쪽쇼에는 답이 없어 쪽쇼에 답이 없어 보시는동안 기다리시길 지호하시면은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카 진짜 아파 바로 누르러 가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유나민 고유나민 이것저것 많이 게임하고 있는 종합게임 스크리머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죽으면클난다 이거 죽으면클난다 이거 죽으면클난다 어하 죽을뻔했다 야 이거 죽을뻔했다 저 AI한테 죽을뻔했다 한카 진짜 잘한다 에이아이 아닌줄 알았을 순간 그니까요 에이아이한테 죽을 뻔했어요 오호 가시죠 얘네는 오호 야 궁은 궁은 남겨놓고 죽었어 좋아 오 헛까지 찌르고 야 이거 에이아이 같지가 않아 어 뭐 만들지 마세요 이제 안 만드셔도 되잖아 이제 오호호호 나 아직 남았다고 임마 좋았어 야암아 야암아 들어갑니다 아 한 칼 솔직히 좀 위험하긴 해 야 야 쌓였다고요? 굳이 안 만드셔도 되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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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과연 우리는 골을 얼마나 흘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킬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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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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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구 귀여워 귀엽다구 상카 귀여워 오 잠깐만 야아 40초 대기시간 하지만 AI 상대로는 기본적인 거 아주 좋아요 귀엽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귀엽게 즐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내정도 할텐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내년은 못하고 야어 민내린 야 20킬 했어 딜량은 딜량은 나랑 비슷한데 20킬 했어 자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한 4점 주겠지 8점 주네 아니 AI전인데 8점을 줘요 야 댕꿀 아니야? AI전인데 8점을 줬어 AI전 이기면 보통 4점밖에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점을 줬어요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팔로 아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음 쓰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두님 어서와요 호두님 친구 추가 바로 해드립니다 자 나중에 친구 추가 해주시구요 고스나리가 방송중이 아닌때도 포유나 자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하다가 고스나이 발견되면은 가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구요 제가 편집 잘해가지고 경기영상도 올릴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안 눌렀구나 난 눌렀던거 같았는데 왜 안 눌렀까 자 공부 시작 화이팅 잘 될거에요 자 이번에는 조합을 야 누군가는 지금 그걸 해야되는데 야 뮤츠 골라줄사람 뮤츠 골라줄사람 그치 뮤츠 골라줘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내가 국대원을 시켜드리지 고스나이는 상대로 만나봤는데 아 진짜요? 제가 졌나요 이겼나요? 꿀벌님이 이겼어요? 아 흫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예 저작자 했는데 아쉽구나 자 일단은 우리 꿀벌님께서 진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꿀벌님 웬만한거 다 드시고 제가 옆에서 양념만 치는 역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둔님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돌안이 뮤츠만 끌어주면 되거든 여기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해주고 내가 이제 뮤츠만 잘 극대화 시켜주면은 뮤츠가 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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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비님 아래 아래 이런 허니비님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셨긴 했는데 스피드 캐릭터가 있었나? 어쩔 수 없다 좀 꼬이긴 했지만 라프라스가 잘 흔들어주겠지 그렇지 아 못먹었다 타이밍은 못잡겠어 그래서 진화했고 타이밍은 못잡고 좋았어 뮤츠만 잘 해주면 돼 좋아 자 됐어 이정도면 돼 뮤츠 잘가 땡큐 스피드 아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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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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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랜거야 다시아니 왜 저기있어 잘 도망갔잖아 잘 도망갔잖아 하하하하 매지컬 샤인? 내가 레벨 6정도 돼야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아 못잡는다 못잡 뜬다 안돼 아 아 젠장 됐어 와 죽는줄 알았네 죽는줄 알았어 좋아 내려와 내려와 다들 내려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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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뚫렸나 뚫리진 않고 아직 레벨 6이 돼야되는데 얼른 오로라 배워야지 오케이 좋아요 도움이 됐어 이제 뮤츠만 이제 여기있는 캐릭터 전부다 스티화시켜주면 내가 이겨 뮤츠 더이상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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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ур 트위 뭐하고 있는 꼬아 야 두란 뭐해 아니 뮤츠는 뭐해 뮤츠 거기있을 때가 아니란 말야 아니 아니 뮤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빠져 x4 아 뮤츠 뭐해 아 아 뮤츠 아 아 colony 미치겠네 진짜 다 잃었네 아니 왜 거기찍 matrix 아 뮤츠 진짜 못하네 자 레벨업 하려고 가지말고 방어하러 가라 방어하러 가라 와 또 또 또 또 또 지금 집중힐 해야될 때 지금 또 레벨업 하는 건 맞지만 내려가지 마라 진짜 뮤츠 뭐해 아 진짜 뮤츠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아 망했다 아 우리 뮤츠 못해 아 우리 팀 뮤츠 못해 아 뭐하냐 뮤츠 아 아니 어우 답답하네 아 쟤 뮤츠 진짜 멍하잖아 모여서 싸울때도 그 모자랍하네 아 아 이거 뮤츠 진거면 지면 뮤츠 때문에 진거다 이거 아 아 아 안 돼 아 뮤츠 때문에 지겠다 아니 그 뮤츠가 왜 같이 안싸우고 내려가서 그걸 꼬리를 넣고 있지? 아 망할 뮤츠 아 아 아 아 너 따라다니면서 너를 극대화 시킬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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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 가야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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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뮤츠만 따라다녀야 돼 뮤츠 뭐하냐? 뭐하냐 진짜 가만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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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만 따라다녀야 돼 뮤츠야 지금 그거 때릴 때가 아니야 레벨 14 그래 좋은 수 있어 너 지금 야도라한테 죽으면 큰일 난다 좋았어 좋았어 아 진짜 아 뮤츠 뮤츠 데미지인거야 이거 뮤츠 아 아 뮤츠 땜에 진거야 아니 아니 같이 싸워야 될 그 시기 때 왜 거기 가서 골 넣고 그러고 있냐고 뮤츠가 아 아 진짜 너무하네 뮤츠 아 뮤츠 진짜 너무하네 아 아니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아 아 저 뮤츠는 차단 받겠습니다 흐흐흫 그러니까 맞아아 아 극대화를 시켜주면 뭐해 뮤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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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짓하는데 아 차단 또 깎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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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호드님 들어와요 한 두판만 더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이기 때문에 집계중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계할겁니까 허니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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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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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즌 뮤츠를 할까 그러면 좋죠 내가 노즌 뮤츠 할까 자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나가셨네 와 승님이 누구야 이분은 누군가요? 이 숲님은 누구신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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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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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이럼 꿀버님 아 근데 뮤치가 진짜 너무 못했어 뮤치가 진짜 너무 못했어 아 아니 같이 싸워져야 될 때 다른 골을 넣고 있고 허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건데 왜 자꾸 그러지 다시 한 번 믿어보겠어 뮤츠 다시 한 번 믿어보겠어 너를 극대화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봐라 내가 극대화시켜줄게 너의 서포트는 너의 서포트는 나한테 맡겨 너는 전투만 잘하면 돼 앱솔 정글? 2단 2단이면은 숲님이 정글 가는 게 낫지 않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뭐 어쩔 수는 없고 자 화이팅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클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스나리 유튜브 고스나리 유튜브 고스나리 유튜브 도착 도착 레벨을 극대화를 시켜주겠어. 걱정마. 그냥 극대화 시켜줄게.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네.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어? 위 안 오는데? 아하. 됐어. 아 못잡았어. 됐고. 우치가 저기 있겠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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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먹었고. 됐어. 에프털 화이팅! 이 정도면 충분해. 이득까진 아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어. 이득. 좋았어. 됐어. 뮤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 뮤치는 대단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우와 장난 아니다. 이게 뭐다냐. 레벨 6정도 돼야 어느정도 좀. 잡았고. 가자. 먹으러 가자! 됐어. 됐어. 도우미 됐어. 도우미. 도우미. 와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잠깐. 앱솔 왜 빠지는거야. 아래쪽이 위험한데 지금 빠질대야 지금. 네. 학교에서 해야지. 이런. 앱솔. 앱솔. 그러는거 아니야. 끝까지 지켜줬어야지. 아 이거 우리가 완전 불리한데. 짭불리한데. 안되 호드님 돌아가셨다. 큰일났다. 아. 앱솔. 진짜. 아. 그럴거면 중앙권 왜 먹어. 그럴거면 중앙권 먹지 말던가. 아. 그래요? 아. 저 아래 좀 먹히고 있다. 이것까지 먹히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 아. 아니 앱솔. lingu hält들. 진짜 너무 하자. 그럴거면 중앙권 먹지 말던가. 저거 1만 넣으면 되는데. 와. 안된다. 아.. 애매한데 아직 확실히 기울진 않았는데 앱겔만 잘하면 돼 아 앱겔 너무 못해 아 빠져 일단 아 빠지라니까 그걸 또 때리고 있네 빠지라고 내가 어 거기까지 쏘줬구만 아아 망했다 계속 지네 진짜 와 너무하잖아 아니 싸울 때 적당히 싸우라고 하헤헤헤헤헤 무슨 내가 잡았다 임마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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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분 좋게 이기고 끝납시다 아 앱겔 못하는구나 앱겔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아 앱겔 따니면 죽네 앱겔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아 앱겔 따니면 죽네 앱겔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드립게 못하네 앱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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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앱겔 아 앱겔 앱겔 앱겔을 죽는 것 밖에 못 박혀 아 진짜 내가 이걸 먹고 있어야 돼 지금 응 아 저거 가면 끝나는데 아 저거 깨트면 안 되는데 아 아 일났다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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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임 운이게 이제 가운데 때릴 거라고 비툼을 이용해서 아 아니네 자 가자 됐죠 가자 유치진 거기 갈 데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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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때려야 돼 우리 지금 어디 있어 아 아 진짜 앱솔 뭐야 앱솔 아 아 앱솔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앱솔 너무하잖아 아 앱솔 너무하잖아 앱솔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는 아니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아 진짜 그래요 흐흐흐흐 재미있다 재미없다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애 우리 한판은 이겨야지 아 저런 트롤들이 꼭 있어요 진짜 그니까요 엔장 진짜 아 룩락까지 당했어 아 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학교 가요 저도 내일 회사 갑니다 큰일났어요 고스나리 큰일났어요 고스나리 큰일났어요 고스나리 큰일났어요 일이 엄청 바빠질텐데 네 자 들어오실 분 아무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그니까 호드님 와서 오시고요 한 분은 어느 분이 되실지 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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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네 아이고 아 연휴 연휴를 달라 고스나리에게 연휴를 달라 기려 오오 두거운 북 끗 오오 뭐야 사실은 천재였던거에요 엄지님 좋아 이번엔 내가 호드님을 정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포트를 어? 잠깐만 근데 야도란 올라가 내려가지마 올라가 그러지마 진짜 아니 쟤네들이 같은 그거 같은데 수확을 포기하지마요 아니 수확을 포기한다니 젠장 해피너스가 위해라 물론 위에 해도 되지 아래가 근데 가장 좋아가지고 아래로 해야되는데 쟤네 둘이 지금 같이하는거여가지고 그건 안되겠네 깔싸마게 한번 이겨봅시다 오크나 해야지 이겨보죠 어? 저희 야도란 이상하다 내가 극대화를 시켜주겠어 그렇지 아래아래아래 어디 가시는거에요? 뭐야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어? 어디서 먹으려고 안녕 내꺼지롱 내꺼지롱 이러임럴런 이러 봐 일루와 임마 그렇지 아 됐다 아 깨끗하네 자 겉만 주고 끝 아래쪽은 잘하고 있네 아 근데 일났다 자시안까지 있네 잡아! 잡았어 그렇지 그 다음에 너도 잡아 어디서 나도 막아줘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야 호두님 야오 그렇지 이게 바로 뮤츠지 돌아가지마 돌아가지마 됐어 레벨 6 됐어 뮤츠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됐어 좋았어 잠깐만 왜 위로 뭐라가 있지 뭐지 뮤츠 따라갈 수가 있나 아 광고 이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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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극대화시키자 그렇지 그렇지 하나만 딱 먹어주고 에구아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바로 바로 이거를 극대화시켜주시면서 때려주시고 자 이제 뮤츠하고 올라가도 되고 나도 쓰면서 올라가야지 뮤츠 따라가야됩니다 지금 뮤츠 따라가서 저건 아직 뚫리진 않아 빨리가 빨리가자 빨리가자 빨리가야돼 이번엔 기분좋게 이길겠구만 느낌이좋아 어디서 음 나쁘지않구만 굿 아주 좋아요 뮤츠를 극대화시켜주는게 내 역할이야 뮤츠를 최대한 빨리 랩업시켜드리는게 제 역할입니다 뮤츠부터 랩업시켜드리게 좋깁니다 아주 좋아요 안녕 뮤츠가 위에있잖아 위로 가줘야되나 내가 왔으면 누가 왔겠니? 어? 누가 왔겠냐고? 어? 야 잘한다 그렇지 이 압도적인 승리를 원했어 자 자 뮤츠 많이 많이 이길테요 지금 뮤츠 많이 드셔야 된구나 좋았고 이제 자세안이 펀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안이 펀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루셋 끝 다 잡았고요 야 아직 한 분 언저리 남았는데도 레벨 버틸 시점이라니 됐어 굿 잡았고 써줘도 돼 야 이거 야 기분좋게 이기고 자자 이기 좋다 우리 왔다 자시만 왔다 와 자시만 안녕 자시만 안녕 공 쪄주고 여 여 여 여 여 안녕 잠깐 공 쓴거 아니겠지 혈마 응 공 끼진 않았겠지 상태 뮤출 공 빠짐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잡자 얘 잡아야돼 얘 잡아야돼 얘 잡아야죠 유리해 잡았다 됐다 유리하다 이제 뮤출 마구 끼는 사람 없지 게임 이제 잘하고있어 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오 좋아 야 자시만 그거 좋아 야 자시만 그런거 좋아 응 쇼츠 형상 잘 봤습니다 아 잘 보셨어요 자시안의 저런 모습 상대바 상대팀은 얼마나 써야돼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아 자시만 뭐하냐고 중앙에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네 분명히 예 분명히 그럴꺼 저거를 저기로 간다고? 우리 팀 자샤 미친거 아니야? 이제 이런거 나온다고 유치나 도와줄까? 그치 이거지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짜잔 짜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지 이거지 아아아아 이제야 시원하네 아 참 이거지 역시 노잼이 노잼이 재밌죠 뭐 네 네 맞아요 와 이제 스탠다드전으로 우리 다같이 한판하고 마무리할까요? 스탠드로 해가지고 원래 진작에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스탠다드로 우리 오인큐 한번 하고 기분좋게 이긴 다음에 게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분도 들어오시구요 아 가봐야겠어요 아 가봐야겠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호두님 다음에 또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내일도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눌러주세요 내일은 다른 방송 할거니까요 동겜 스크리머로서의 매일마다 제가 이걸 할수 없다는점 죄송하긴 죄송하지만 제가 또 끝나고 나서 이걸 물리는거니 계속 할수 있으니까 16층 복구하러 왔는데 흐흐흐흐흫 이런 제기랄 이왕이면 복구시켜줬으면 좋았을텐데 진짜 그래도 16층 안정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자 더 들어오실 분 네 슈퍼마리오 맞나요? 슈퍼마리오 뭐에요? 슈마메 뭐지? 슈마메가 뭐야? 슈퍼마리오 메이커투 어 예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슈퍼마리오 메이커있죠 어 있지 요새 잘 안하는 것 뿐이지 했었어요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아 이렇게 세면밖에 안계시면은 랭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네 닌텐도 이것도 닌텐도에요 지금 지금 이것도 닌텐도에요 막판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마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근데 내가 해피너스 골라야될까 뭘 골라야될까 민난용님께서 뭘 고렸을지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방어캐를 골라야되지 뮤치면은 일단 해피너스 갈거고 안그러면은 야도란으로 일단은 이거 갈거지 아 내 몰크 몰크 뺏기셨구나 가자 이기러 가자 이기러 갑시다 상대왕 상대왕 뮤치를 잘 견제를 하면 되겠네 저기도 그 있으니까 우부지도 조심해야되겠구 안팔일게 저거 그 가면서 맞는거 조심해야되구 나 극대왕만 시켜주면 돼 가자 니가 뭐가 돼 니가 뭐가 돼 그치 아랏돈 니과 너의 레벨업 도와줄게 좋았어 아 아우 이거까지 뺏기면 안돼 와우 뺏겼어 잡았다 그렇지 됐어 이정도면 우리 이득공고야 별샷 가지마 별샷 가지마 그러다 누구 내려오면 안돼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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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먹어줘 그렇지 얘 돌아가기 전에 그렇지 먹어주는 거야 그렇지 아주 좋았어 우리 먹었어 야 분위기 좋아 레벨로 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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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끝났고 잡았고 해피넛 돈 자켓 아무것도 못하죠 끝났죠 아주 좋아요 그렇지 아 젠장 못먹었다 오지마 임마 그렇지 잡았고 그렇지 예이 아주 좋아요 분위기 진짜 좋아 지금 내가 먹었고 개 좋았어 근데 위쪽이 분위기가 약간 안좋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아래쪽 이거 먹어줘야되네 모크나이퍼 화이팅 잡았고 잡았고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죠 니가 살았서 도와주... 아아 못 잡았다 어디서...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빠져주고 그래 누구면 충분해 심언니 고하아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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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우 삼 catalog 삼국 여님도 로우 엉 야 저 위해를 어떻게.. 아 아래를 어떻게 뚫냐 가자 뚫어버려 됐다 뚫었고 가자 위쪽으로 가자 아 점프대가 없구나 야 클났네 야 위해를 아예 밀어버렸네 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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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도 극대화 시켜줬고 저기까지 얘까지 잡으면은 랩업은 될거야 됐어 좋았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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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쪽은 뭐 위쪽만 우리가 잘 막아서 잘 때리면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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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잡아줘 잡아줘 아아 안된다 고기니 컨트롤의 최상상 중 하 중에 모은 것 같아요 최하는 왜 없습니까? 네 최한대 최악인데 지금 이만 죽어 임마 어디있어 임마 너 죽이려고 일부러 조절했기 임마 야 저기 모여있는거 봐라 안된다 저거 줘 줘 줘 줘 줘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최장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겸손한 스트리머 겸손합니다 겸손 빼면 시체기 때문에 예 겸손하게 모크 너무 가지 마시고 아 근데 이제 궁이 없어가지고 뒤를 노리긴 좀 애매한데 겸손하셨나 그럼요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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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저기 사이만 안가 있으면 돼 됐어 됐고 잡았고 됐고 잡았고 쟤만 잡으면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잡았어 오케이 됐어 세 마리 아 젠장 두 마리가 남았잖아 아 아 아 위험한데? 됐다! 이겼다! 이겼다! 이걸 이겨요! 이걸 이겼어요! 이걸 이겼어요! 이걸 이겼어요! 이걸 이겼어요!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못 넣었어 못 넣었어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잠깐만 잠깐만 방어 성공하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얼른 너로 와줘 제발 아 망했다! 졌다! 아! 아아아아 이걸 졌어! 와! 저는 빨리 갔어요! 저는 빨리 갔다구요 저 당연히 먹을 적은 가운데로 갔단 말이야 가운데로 야! 근데! 야! 거북왕이 저기 위해를 못 먹을지 몰랐지 아아 아니 거북왕이 위해를 못 먹을지 몰랐지 난 중앙으로 갔어! 네 아아 아아 이기기 졌는데 아쉽다 아 진짜 아쉽네 이기기 있는거 졌네 아아 아아 어 아직 마스터컵 아니에요? 시모님? 마판 찐마판 가져 안되겠다 이겨야겠어 이거 야 다 공격타입이야 이러면 위험하지 아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슈퍼컵이여 빨리 올라와요 왜 안오실까요 풀쩍 어 주디킹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오신 김에 질석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걸 어떡해요 저도 바쁘다 그건 인정 상대방 뮤치가 없다! 문제는 우리 팀도 뮤치가 없다! 야 방어 타입 둘이 위로 갔어 지금 방어 타입 둘이 위로 간거야? 아 아 저기 닿아야지 아 저기 다 쏘아했는데 안 닿아가지고 뺏겼네 누가 뗐어 내꺼 임마 어디서 어디서 뺏어먹으려고 아잇 그치 방어 타입으로는 좀 힘들어 그래도 우리가 이득은 받네 좋았어 sabot 뮤치가 없는 아주 클린한 게임이어가지고 Minister essen 아 아 ぜ 만약 김에 맨 날 다 되야되는데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았고 됐어 더이상 쫓지않는다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내가 먹었지롱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먹고 이렇게 빠져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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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나 왜 죽었지 아 체력 못봤어 아 그냥 빠질걸 바보 굳이 죽을 필요없는거에서 죽었네 야 뭐야 아래쪽 왜 뚫렸어 가자 싸워놔 아 위험하다 와 쟤는 뭐해 저거 레벨업 할 때가 아니야 빨리 와요 빨리 아아 쟤는 지적 저거 레벨업 할 때가 아닌데 아아 망했다 가자 천재 2루의 창시야 도망칠 수 있는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와아아아 쏘지네요 아아 안되네 예 많이 밀렸어요 저희 흰산도 없어여 지금 오늘은 뭐 이쯤 해야겠네요 더하면 안되겠네 레벨 9 그래도 아직 불안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아 아아 이게 따로 떨어지는거지? 와요 와요 제발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여기 위에 있어 위에 뭐야 나 왜 죽어 아아 졌는데 그리고 왜 안나가 아아 문 많이 밀렸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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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좋았어 조금씩 가보자 우리 조금씩 해보자 조금씩 해보자 아 아 뭐야 그니까 잘한다 여기 또 먹을텐데 아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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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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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다 일났다 아아 일났다 레프가 싸우면 잘해야될거 같은데 레프가 싸우면 잘할 수 있을까? 그쵸 아아 너무 낮아 아아 아아 위험하다 아니 난 이걸 공격한적이 없다고 이걸 공격한적이 없다고 이걸 공격한적이 없다고 자 잘잡자 내가 누굴잡아야되지? 그 모기 악마모기만 잡으면 된다 자 악마모기만 제대로 잡자 일로와 악마모기 일로와 악마모기 일로오 해냇고 아니 근데 왜 딜하는해가 없어 오케이 됐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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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야돼 제발 아 왜 우리팀 다 죽는거야 아아 개굴린자 잡았어야했나? 아 아 아 개굴린자 잡았고 했나보다 아 개굴린자 잡았걸 아 못이기네요 아 안되네요 그니까 잘하긴 했어 상대팀이 잘하긴 했어 아 결국 안정권도 좀 애매하게 됐어요 자 더하고 싶지만 더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잘자고 연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공부라든가 이것저것 열심히 잘 준비하시구요 심심할때마다 고스나리 방송 놀러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다고 인스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일이 되니까 꼭 힘 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잘자요 꼬바 고마워 지주의